네, 오늘의 시그널은 펄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물론 지금 주도주가 한 번에 꺾이거나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게임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소외감이 더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다른 차면 기운 거 사실이고 하무시비롱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바닷건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조금씩 관심권에 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게임주에서 가장 펄업이스가 당연히 제일 기대되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트리플 A급 신작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펄업이스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말에는 거길 가보십시오.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청계천에 하이컵그라운드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 그 이전에는 서울에 지하철을 테마로 해서 멋있는 굉장히 오로라 같은 거 비치고 이런 거 있어요. 무료예요, 다. 가서 그냥 전시회 같은 거 즐기면 되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요즘에 성수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성수동이 그렇게 핫하게 떴잖아요. 여기 청계천에다가 마련한 공간인데 그 하이컵그라운드에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컨셉 팝업스토어를 지금 오픈했거든요. 11일부터. 그래서 젊은 남녀분들이라든가 펄업이스 주주분들은 꼭 가셔서 펄업이스 아침의 나라 컨셉도 즐기시고 이 펄업이스의 후속작에 대한 어떤 힌트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아침의 나라 컨셉 팝업스토어 이게 왜 아침의 나라가 왜 생겼냐면 지금 다들 붉은 사막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서 여기에서 지금 조금 오아시스같이 나와서 물을 한 부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사막이 왜 그때 기대가 됐냐면 바로 그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뭐 가정은 없지만 펄업이스가 지금 여기가 떨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지스타랑 2020년 더게임 어워드라는 미국의 북미 최대 게임 쇼에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는데 붉은 사막 영상을 공개했을 때 2019년과 2020년 이게 다 유튜브로 송출이 됐으니까요. 정말 다들 막 엄청난 기대감을 댓글에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트리플 A급 수작, 신작, 수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거기다가 자체 엔진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픽을.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19가 거기서 딱 터져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지연이 돼버리니까 붉은 사막이 금방 다가올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친 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모멘텀의 공백기가 빵 생기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붉은 사막을 갑자기 그거 마무리도 안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이 서비스를 새로운 영역을 등장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게 서버가 나오잖아요. MMORPG 즐기다 보면 즐기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서버 여기 무슨 과부하, 과부하. 많이 몰리면 과부하가 떠요. 그래서 그거 싫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플레이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컴퓨터도 성능이 좋아야 되겠지만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중간에 중요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원활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서버 과부하가 이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되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검은 사막이 지금 나온 지가 지금 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할 만큼 한 사람들은 다 해버렸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면 고인물 때문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아침의 나라로 인해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일단 아침의 나라에서 또 뭐를 봤냐면 우리는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에서 기대했던 그 장면을 여기서 본 거죠. 우리가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에서 기대했던 게 한국의 문화를 저렇게 녹여낼 수 있구나. 우리도 포켓몬 고 같은 걸 가질 수 있네. 한국의 전통의 어떤 장소를 다 다니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도깨비가 나오려면 너무 먼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본 거죠. 아침의 나라에서 바로 별주부전이나 바보 온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하고요. 태조 이상 이성계의 장갑을 모티브로 한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판옥선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하이커 그라운드 거기에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솔로 플레이 레이드 형식이 지금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바로 붉은 사막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붉은 사막이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가 단순히 서버 과부화를 오랜만에 시켜가지고 기존의 유저들이라든가 신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원래 펄어비스에 기대했던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물을 조금 먹고 버티라고 했는데 이제 물방울이 모자란데 아침의 나라가 딱 나오니까 이제 이 정도 물 머금고 조금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주가도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그 아침의 나라를 얻은 그 힌트와 그다음에 붉은 사막이 지금 이제는 정말 이번 연도 말에는 개발이 완료될 게 거의 지금 이거 또 솔직히 확실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회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 분기를 미루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 연도 말에는 개발 완료가 될 것이 거의 좀 확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럼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드디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나라 물을 마신 분들이 이제 한 8개월 정도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의 나라 즐기면서. 그래서 그 모멘텀 때문에 펄어비스의 지금 바닷건 탈출에 조금 더 확률을 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펄어비스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20개월 선이 2020년 초에 붕괴된 뒤에 지금 잘 보면 살짝 머리를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드디어. 이게 항상 이 초반부에서 하는 게 가장 수익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월봉에서 살짝 올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주봉에서는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주봉에서 20주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에서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고 이제 월봉에서 20개월 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펄어비스를 가장 싸게 사려면 이런 부분에서 사야 돼요. 불확실하지만 확률을 높여갈 수 있을 때 기술적인 어떤 확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2021년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더블 이상이죠. 더블 이상. 많이는 3배까지의 수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보고 펄어비스 같은 것도 지금 주도주가 너무 뜨겁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데가 눈이 보이질 않은데 지금 눈을 조금 또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의 나라 모멘텀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펄어비스인데요. 좀 멀리 보는 전략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